자! 자르르다링 자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우 개쎄 아 아 아 여기서 아이템 swap 이동속도 꽤 빨라진거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초에 아! 없어졌어 이런 이샤 아 또 저리로 가야 돼 되게 귀찮네 피카스 인컬스 이 새끼들이 아이템을 다 차먹는데 내꺼 대신 이게 동료가 아이템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아이템이 안들어와 전마디로 내꺼 스틸하는거야 한마디로 우리 컨테이너 어디있지 저기있네 아 랜덤 이거 짱나네 야 이거 부스터량 쩐다 이거 갑파가 좋은듯 이거 갑파가 좋은듯 이 새끼 어디가냐 일로와나? 개빠르네 츄츄츄 츄츄츄츄 츄츄츄 츄츄츄 졸라잘하네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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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라인 진짜 크로스라인이야 미친 개웃기네 뭐야 왜 내가 죽어 에이씨 에이씨 나 어딨냐 어 나 샤이닝핑거 나가요 에이 뒤졌다 이제 R1 동그라미지 샤이닝핑거 쏘러 간다 에이 적들이여 왜 저리로 가냐 나랑 한바퀴 도는데 아이 진짜 이씨 나 샤이닝핑거 쏘러 갈거야 어딨냐 어? 뭐가 있네? 길모르겠다 아아 그지가네 나 빼놓고 싸워 애들이 근데 압사라스 격파가 안됐는데 조졌네 샤이닝 야 멈췄다 에이씨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뭔가 에이아이도 마음에 안들어 아 짜증나 뭔가 극혐인 느낌이야 확실히 사람들이 다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맞는거 같아요 뭐 게임이 총체적인 난국인거 같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作ってくれた人以上に愛せなきゃ せ くっ さくらいくん はい すまなかった え? つまなかった 彼女の言う通りだ 美しくない もちろん その時は だって マリカちゃん はい 頑張ります 여기를 자꾸 들러야되나 한판할때마다 이거 다음에 릭디아스가 되나 아닌가 나도 모르겠네 시제 쌍거명 빔샤벨 고해누리기 빔포 아 얘가 쓰는거였네 얘 괜찮던데 저거 요거하나 사버릴까요 요거요거 요거 되게 세던데 아까 딜보니까 그리고 갈아버려가지고 파츠도 잘 띄우는거 같고 요거하나 들고 댕길까 4 이목이 왠지 괜찮은거 같더라 나중에 또 뭐 근데 이게 돈이 좀 부족한거 같기도하고 돈 쌓이는 속도를 보니 뭔가 음 요거는 낮을까 딱 껴 뭐 갑자기 데미지가 엄청 내려갔는데 사격 공격력이랑 뭐죠 뭐죠 아 아니구나 무기를 안 바꿔서 그렇구나 무기를 안 바꿔서 그렇구나 무기를 안 바꿔서 그렇구나 이게 제일 좋아 아까 이거를 껴었었는데 부스트가 어쩐지 양이 많더라 삼촌이네 요거는 방어력 어 정상적인 달이다 방어력도 약간 올라가네요 백팩 부스트 속도가 올라간다 뭔가 좀 주렁주렁 달리는데 큰일이네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 상대를 붙잡아 항공우를 날리는 강력한 킬을 손사한다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일단 색깔은 바꾸지 맙시다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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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디 있는가 어? 왜 한방이지? 뭐야? 뭐야? 라곤 극혀 라곤 라곤 극혀 개 좋네 아 라곤이 안 돼요 아이고 아이 개같은 게임 아 아군이 없구나 어쩜 시 아 아 아 여로롱 오 방어력 좋다 이 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현재까지 쓰는 애들 중에서 디보 그리고 이거 다운을 안시켜가지고 앵가다면 방금처럼 연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스탠딩 딥이 들어가가지고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집어넣고 올까? 먹을 것도 없긴 한데 왜 알잖아? 올라갔네? 에이 씨끼야 먹지마 쟤씨 먹는거 보소 아이씨 아이씨 이게 안된다니까 이거 개같은게 뭐야 이거 뭐 무기야 오만좀 쫓아봐 이건 게임 문제에요 플스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건 게임 문제에요 플스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하 저리로 가야되네 어? 데스사이즈 일로와 무품 내놔 이 씨끼야 부품 내놔 어어어 어어 어어어 오어어 홈 세팅! 세트! 아 비켜! 아 라곤 좀 풀려봐 이 새끼야 아아아아! 날개 먹을꺼야! 어이씨! 야! 개새끼! 날개 갖고와 임마 그걸 쳐먹고 앉아있네 아 됐다 하하하하 존나 빡치네 하하하하 낫 낫 낫 야 풋셋이다 오! 잠깐만 절로 가야되거든 나 풋셋모 데스사이즈완성이다 아이! 라곤좀 하지마바 아이 게임 촉감님 지맘대로 라곤쳐 해가지고 화면돌리고 앉아있어? 이 게임 잘못만들었어 기획하면 뭐같이 잘라야돼 설계.. 설계를 했다 설정을 잡았다 일단 있어봐 오오오오오 이건 좋네 꺼지고 혹시 데스사이즈 아이템이 더 있을 수 있어 혹시 데스사이즈 아이템이 더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잡았지? 에이 아니네 아까 그게 끝인가 안꺼져? 안꺼져? 일단 저는 아이템모 아이템 집어넣고 오겠습니다 이게 검부3를 해보신 분들은 이 씨 존나 이거 개같거든 이거 아이템 좀만 놓으러 가야돼 게임 쳐지게 해서 진행하는거 이거 왜 넣은거야 이거 그냥 알아서 들어오게하지 뭐? 잡았어? 아이템 내놔 시로인가 뭔가 격파있다는데 시로인가 뭔가 격파있다는데 다시 넣고 가야지 이것때문에 게임 진행을 모네 아이템 먹으려고 않나 안된다 아 된다 된다 아 근데 점마 잡아kä시구 아이템 못 먹잖아 에이 다르게 생각하면 동교인 ai들이 겁나 잘ireCómo 이게 안되 유익이시 확정 파츠아웃 내구치 25% 이하일 때 6초동안 확정 파츠아웃을 시킬 수 있다는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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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퍼빔 차별이잖아? 말 못다 이번판 잠깐 이 좌폭은 뭐여? 장난? 하이퍼빔 하이퍼빔 예전에 슈로데 할때 저 윙건담 애들 좌폭이 있긴 있었는데 도색을 도와주 하? 何? テクニック的にはまだまだ やっぱり自分のガンプラ… いやでも仕方なかった 生徒会… 私と… でも君らに負けた 僕のガンプラを褒めてくれた 白井くん… ただし!そいつの塗装ブース使用だけは認めない! ええ?なんでよ? それとこれとは別だ! 大体塗るだけ塗って片付けない! ちらかし… ええ?取って片付け… 絶対に許さない! ええ?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 まさか…すみません… うん…力には力で君は… ありがとう! デスサイズを 만들어봅시다 これラベレルと絶対可愛いよ! やめろー!やめてくれー! オーケーイ… スル… オーラクいちょっとでん 거 같네요 ストロバンバンだしたら… まだ絶対応で… どこだすぎて… オーケーイ… ティ… だりを食べたら… だりを食べたら… ある自分くのに… ある自分くのか? だりを食べて… ある自分くのがどうか? 아니면 어떤 놈이 처먹고 도망을 간걸까 뭔 놈이지? 아까 분명히 다 부순거 같은데 보자 이거 좋네 이 스킬 다수의 파츠아웃을 노릴수 있는 최고봉의 검술 아까 이걸로 다 두드려팬거거든요 빔 시저스 근데 얘가 데미지는 낮은데 연타형 스킬이라 연타라가지고 갈아버리던데 빔 시저스가 그게 될까 일단 끼고 바쥬카를 낄까 바쥬카를 낄까 는 별로일거 같아 어! 방석도 떨어지 이럴수가 인정할 수 없다 아 인간적으로 좌폭은 너무한데 갑옷은 별로 티가 안나는데요? 굳이 만들어야될까? 어 방울이 겁나 높네 백올라가네 근데 이러보니까 별로 먹은게 없는데? 오우 뭐야 방어력이 떨어지네? 띠용 뭔가 많이 먹은거 같은데? 별로 안먹었네 반호속도는 포기할 수 없을거 같아 이게 멋있긴 한데 성능충이 돼야겠어 반호속도가 제일 올리기 힘든 옵션인거 같아 보이거든요 슈퍼모드 버프 아 뭔가 때깔이 안산다 큰일이네 날개만 달아줄까? 역시 날개가 중요하지 뭐 저 안보인다고 딱히 뭐 없을거 같은데 약간의 소소한 스펙업? 무기성능을 봐야될거 같아요 저 빔시저스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연애 시뮬레이션이었어 이깅 이제 날개가 생기게 좀 뽀데가 나네 오우 이제 날개가 생기게 좀 뽀데가 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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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아 오우 볼만한데 4타네 아이 그 놈이 숄더테클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